안녕하세요 집샘입니다. 전국 많은 곳에서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수요, 전세를 구하고자 하는 전세수요가 뚝 떨어져서 중개업소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죠. 이제 정말 대세 하락기가 온 걸까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싸게 집을 처분해야 할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2022년 8월 15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월간 동향 데이터입니다. 이 검정색의 숫자들은 2021년 6월을 100으로 봤을 때의 아파트 매매가 지수고요. 이렇게 월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이렇게 지수가 있고 그 사이에 변동률이라는 빨간색 혹은 파란색 숫자가 있습니다. 이 변동률 숫자는 이전달 기준으로 상승했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이전달 기준으로 더 하락했으면 파란색의 마이너스 표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요, 전국에서 대구와 세종만 매매가가 하락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란색의 변동률 수치가 점차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2년 6월 데이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하락으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아파트 매매가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격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대구와 세종만 하락이었는데 점차 하락하는 곳이 많아지더니 올해 6월을 기준으로 9개 시도의 전세가가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그래서인지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났다 이런 암울한 얘기도 정말 많이 들립니다. 실제로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으려고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놔도 보러 오는 손님이 뚝 떨어졌죠. 하필이면 이때 집을 팔아야 하거나 전세를 새로 놓아야 하는 경우 애가 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리 때문입니다. 자 통계청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가져와 봤어요. 작년 초까지는 이 주담대 금리가 2.63%로 나왔고요. 1년 반이 지난 올해 6월 시점에는 4.04%가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실제 대출을 실행받을 때는 이 금리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2.63에서 4.04%면 약 1.4%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이게 무슨 큰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전액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죠.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2021년 1월 기준으로 7억짜리 주택을 사면서 자금이 모자라서 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용 이런 부대비용을 빼면 4억원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매달 약 65만 8천원을 이자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같은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똑같이 3억원을 대출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4.04%를 적용해서 약 101만원의 이자를 매달 내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증가한 것이냐면 1년 6개월 만에 154%를 더 내야 합니다. 매달 약 35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4.04%는 통계청의 자료이고 실제로 1금융권 중 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의 금리는요. 6월 기준으로 신용등급별 평균으로 봤을 때 4.78%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3억원을 대출 받을 때요. 통계청에 따른 매달 101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1년 반 전보다 매달 54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거죠. 무려 181%나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상승한 이자 부담 때문에 쉽사리 매입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매뿐만 아니라 이 전세에도 대출이 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전세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해주는 매우 특이한 제도가 있는 거죠. 정확한 시작점을 잡기는 어렵지만요. 2014년 정도에 전세금 안심대출을 계기로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2012년 23조원이었던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2021년에는 약 180조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빌려서 전세로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도 금리 인상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집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들어가서 살려고 할 때 대출은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죠. 이 대출과 관련해서 예기치 못한 이런 변수가 생기게 되면 집을 사려는 매수수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전세수요가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고 공급은 계속되는데 수요가 없게 되니 당연히 가격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대출과 관련해서 다른 변수가 있었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다운받아 봤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부호가 있고 숫자가 커지는 경우에는 대출 태도를 완화해줘서 좀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그 숫자가 커지면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분류 중에 국내 은행에서 가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를 보면요. 21년도 3,4분기에 마이너스 35, 그리고 4,4분기에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가장 해주지 않은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치솟는 집값을 한시적으로 잡기 위해 극약 처방을 했던 것이고요. 올해 들어서 이 대출 태도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금리들을 2005년 5월부터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파란색은 한국 기준금리, 주황색은 미국 기준금리, 회색은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노란색은 국내 주담대 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뺀 것입니다. 제가 대외경제 전문가나 금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부동산 위주로 보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장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구입하려는 것을 멈추게 되면서 매매 수요가 끊기고 가격은 정체되죠. 뜨겁게 달궈진 새에 급하게 찬물을 끼워앉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대부분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에 비해 높을 경우 외국 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가 크겠죠. 잠시 이렇게 역전되는 시기가 있기도 했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 기준금리도 떠밀리듯이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2021년 말 이 부분을 주목해 볼게요. 너무 작게 보이니까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확대해 봤고요. 2021년 10월, 11월, 12월에 보면 주황색의 미국 기준금리와 파란색의 한국 기준금리가 상승하지 않았죠. 변화가 없는 상황임에도 이 회색의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본 데이터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 최근 부분만 좀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2021년 10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01에서 3.26%로 0.25% 상승합니다. 그 다음 달에도 0.25% 상승하면서 3.51%가 됩니다. 두 달 만에 0.5%가 올랐죠. 기준금리가 그대로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주택값을 갑자기 동결시켜야 할 어떤 급한 이유가 있을 때나 쓰는 극약 처방인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 한국 기준금리를 뺀 값을 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2.63%가 차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노란색 선인데요.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서 2005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축소된 그래프로 볼게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차이인 이 노란색 선은 2010년 6월 정도 이후 그러니까 약 10년 6개월 정도 만에 현재 가장 높은 값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 기준금리를 올린 후에 이에 따라 기업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 적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것들이 함께 정상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국내적인 이유로 2021년 말에 인위적으로 주담대 금리만 올린 것이란 말이 되는 것이죠. 실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전세담보대출 금리도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담대와 전세대출, 즉 주택의 수요자에게 필요한 대출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져서 대출 받기도 어려워졌었죠. 앞서 금융권의 대출 태도에 대한 표를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올해가 되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린 주담대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가 내려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택 수요 관련 금리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올리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가 되면서 이번에는 국외적인 요인, 즉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죠. 이로 인해 이미 수개월 전에 높여버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역별 입주 물량이 적은 곳이나 많은 곳이나 상승폭이 낮아지거나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반화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고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수도권, 지방권 할 것 없이 전세 가격도 하락하게 된 것이죠. 촬영 시점인 2022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원에서 가장 최근의 월간 데이터인데요. 6월의 데이터입니다. 그 이전 달인 5월을 기준으로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하락폭이 더 큰 것이고요.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상승폭이 큰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대부분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매매와 전세가 많은 지역에서 하락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인천, 대구, 대전, 그리고 세종에서 특히 하락폭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유일하게 전세가 매매가 동시 상승을 보이고 있고 도 지역에서는 강원도,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그리고 제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것은 울산을 제외하면 전세가가 하락하면 매매가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조현상이죠. 지금처럼 금리가 갑자기 치솟았을 때 대출이 껴있는 상태인 매매와 전세에서는 이렇게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특별한 제도가 정착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해외 임대차의 대부분은 월세를 내는 방식이에요. 전세가 있다는 것도 특이한데 보증금을 마련할 때 대출도 해주니까 다른 나라 관점에서 정말 특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세계 여러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의 경우에는 전세에도 대출이 껴있고 매매에도 대출이 껴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영향을 모두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세 지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는 아직까지 보증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전세나 매매보다는 적고요. 대출을 받더라도 그 액수가 적어서 금리 인상의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은 매매 전세가가 대출 금리 영향으로 하락하더라도 월세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매매와 전세만 있는 이 표에 월세 지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매매와 전세를 선택하려던 사람들이 높은 월이자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매매 하락하고 전세 하락하고 월세도 하락하면 입주 물량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반대로 매매랑 전세는 하락하는데 월세가 오르고 있다 이러면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태거나 입주 물량 소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셋 다 상승 중이라면 안정적인 상승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매 전세가가 크게 하락했던 인천 같은 경우 월세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인구 전체가 인천의 입주 물량을 같이 소화해주고 있다는 말이 되고요. 인천은 인천만의 입주 물량으로 판단하면 오판할 수 있다고 안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경기도와 서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대구, 대전, 세종은 매매 전세 월세 3지표가 함께 하락을 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입주 물량 자체가 많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위치별로 지역별로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금리가 요동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매달 지역별로 월세 지수까지 함께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이렇게 3칸이 있는데 위에부터 매매, 전세, 월세 지수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을 기준으로 6월 기준의 데이터인데요. 이게 최신이거든요. 이렇게 매달 파악하면 어느 지역이 현재 공급 부족인지 아니면 과다인지 월세가 오르면서 전세가와 매매가의 변동이 있을지를 판단하기 편리합니다. 앞으로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당분간 매달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6월 데이터가 나온 시점에 KB부동산에서는 좀 더 빨리 7월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부동산원 데이터를 기다리기가 좀 힘들어서 KB부동산의 6월과 7월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봤어요. 다만 부동산원에서는 이렇게 지역별로 월세 데이터가 다 나오거든요. 매달. 그런데 KB부동산은 이런 지수들이 빨리 올라오긴 하지만 월세 데이터가 서울, 인천,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 것만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겠죠. 다른 지역에 월세 데이터가 없어요. KB부동산은. 6월에 KB 데이터를 보면 매매가는 이전 달에 비해서 0.1 하락, 전세가는 0.1 상승, 월세가는 0.6 상승으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매매가는 동일하게 0.1 하락, 전세가는 보합, 그리고 월세는 0.8 상승으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만약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금리가 더 높아지지 않는다면 월세가 전세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머지않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그 시기는 더 늦어지겠지만요. 어쨌든 매월 지표를 확인하는 것은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미리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택과 관련된 금리가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입주물량이 적은 수도권과 같은 지역은 월세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고 머지않아 전세가를 밀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상승하면 다시 매매가가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나겠죠. 제가 해외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길게 논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준금리는요. 2008년 8월과 9월에 5.25% 였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8년 10월에 7.58% 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2022년 7월 시점에서 2.25%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기준으로 4.04%가 되겠습니다. 이 두 시기에서 금리가 안정적이었던 시기가 최고점으로부터 1년 반쯤 전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08년 당시 최고점이었던 기준금리는 8월에 5.25% 였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리 안정기였다고 생각되는 1년 반 이전인 2007년 3월에는 4.5% 였습니다. 그 차이가 0.75% 였죠. 그리고 현재는 기준금리가 2.25%고 동일한 1년 6개월 이전에는 1%로 1.25% 차이가 납니다. 이게 별로 와닿지 않을까봐 계산을 실제로 해볼게요. 이 시간대별로 4억원의 대출을 받고 기준금리대로 이자를 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07년 3월에 4억원의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내면 매달 150만원의 이자가 나가죠. 그리고 금리 고점인 2008년 8월에 5.25%를 적용하면 175만원을 매달 내면 됩니다. 매달 25만원이 추가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116% 상승한 효과가 납니다. 금리가 안정적이었던 2021년 2월에 1%를 적용한다면 4억을 빌렸을 때 33만 3천원 정도를 월이자를 내면 되고 22년 7월을 기준으로는 75만원을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려 1년 반 만에 225%가 증가하게 된 것이죠. 만약 2021년 2월에 33만원의 이자가 아니고 똑같이 150만원의 이자를 냈어야 됐다고 가정해보면요. 이분은 2022년 7월달 기준으로 337만 5천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엄청나게 이자가 많이 늘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슷한 금리 변화라도 이렇게 저금리에서는 더 큰 충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08년 당시보다 현재 상황이 더 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이 얼어붙는 것은 당연하고 전세대출 때문에 전세 시장 또한 당분간 타격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2008년 당시에는요. 금리가 최고점을 찍으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매매가 하락을 하고 다음 달부터 전세가도 하락을 시작했고요. 매매가 하락은 대략 6개월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2008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고금리의 영향으로 6개월 정도 짧게 하락을 했다가 정상금리로 회복되면서 바로 매매가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쌓여 있었던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리고 전세가율이 너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3년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2009년 1월에 전세가율을 보면 39.8%입니다.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08년 하락기 이전에 매매 전세가 상승하는데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전세가 상승보다 매매가 상승이 훨씬 높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매매가격을 지지해주는 이 든든한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서 차이가 커서 그만큼 하락의 예상 깊이가 더 깊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도 전세가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낮았기 때문에 매매가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있죠. 오른쪽 표는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전세 전세가율 표고요. 2008년 당시에는 없었던 월세 지수도 포함시켜봤습니다. 작년 말에는 기준금리 대신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높이면서 매매와 전세가 상승률이 낮아졌고요. 올해 들어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실질금리의 인상으로 매매와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2008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을 보시면 2008년 초중반에는 약 40% 초반대 그리고 현재는 63% 정도로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전세가는요. 매매가를 받쳐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세가율이 더 낮을수록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을수록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고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이 경우보다 크지 않습니다. 2003년 11월 이후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지수에서 가장 낮았던 적은요. 방금 체크했었던 2009년 1월에 39.8%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았던 시기는요. 2017년 12월에 75.5%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의 전세가율은 63.7%로 이 저점보다는 고점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표에서 추가된 이 월세 지수를 보면요. 2020년 초만 해도 매매가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는 와중에 월세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요.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서 작은 이자를 내는 것이 월지출 비용이 월세보다 훨씬 적었던 거죠. 그래서 월세 지수는 힘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하반기부터 주택 관련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전까지는 몇 달 동안 유지하고 올라봤자 0.1, 0.1 이 정도만 오르던 것이 2021년 후반기부터는 0.4, 0.4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월세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들어와서는 매매와 전세가 금리 영향으로 하락하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2008년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같은 경우 공급량이 많은 상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8년에는 잠시 매매가가 흔들린 이후에 2009년, 2010년에 입주 물량이 늘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기간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이전의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율이 낮은 것도 한몫했죠. 수도권은 이때 당시와 현재를 다른 적정 입주 물량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음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은 아파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아파트 18만 호에서 19만 호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대급으로 많았던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입주 물량을요. 한 7개월 정도의 짧은 하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 정부의 여러 규제 정책 때문에 입주 물량이 더욱 적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로 인한 위기 상황은요. 일단 수도권에서는 금리가 정상 추이를 찾게 되면 지난 하락점처럼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지역별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각 지역별 자세한 분석은요. 추후 다른 컨텐츠로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장이 둘 다 얼어붙은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고 금리 인상의 원인은 작년 하반기 한국 기준금리 대비 주택 관련 금리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 관련 금리의 중금리 유지 때문입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와 현재가 다른 점은요.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의 부족이 월세 지수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리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매매, 전세 지수뿐만 아니라 월세 지수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겠습니다. 금리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 입주가 많은 곳이라면 하락이 지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예컨대 수도권 같은 경우 금세 상승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못하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임장을 다녀보시고 금매물권을 찾아보시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매매 거래가 잘 안되니까 경매 시장에서는 멀쩡한 물건이 싸게 낙찰되고 있는데요. 금리로 인한 하락으로 이미 최고 실거래가에서 2억에서 3억 정도 조정된 물건이 경매로 나와서 그 금액에서 추가로 1, 2억 정도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실거래가 대비 최소 2억에서 4억까지도 낮게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잠시 동안의 하락 기간에 수도권의 아파트를 낙찰받으시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하니까 경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경매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소개글을 참고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